가수 강다니엘이 새 앨범의 콘셉트 포토를 공개하며 컴백 열기를 달군다. 강다니엘은 22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새 미니 앨범 마젠타의 첫 번째 콘셉트 포토를 공개했다. 공개된 사진 속 강다니엘은 흑발로 변신한 헤어스타일에 붉은 계열의 아이 메이크업으로 강렬한 마젠타 스타일링을 완성시켰다. 여기에 카메라를 응시하는 깊은 눈빛과 몽환적인 마젠타 조명을 더해 다니티의 심장을 깨우는 분위기를 선사 눈길을 끈다. 컬러 프로젝트의 첫 단추였던 사이엔과 그 뒤를 잇는 마젠타. 강다니엘의 두 번째 미니 앨범 마젠타는 전작 사이엔 발매 이후 5개월 만에 선보이는 신보로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벽과 같은 색을 입고 또 한걸음 성장한 강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. 첫 앨범에서 보여준 청량함은 온데간데 없는 완벽한 변신으로 시선을 사로잡은 강다니엘을 한편 강다니엘은 내달 3일 새 미니 앨범 마젠타로 컴백하며 그에 앞서 25일에는 솔로 데뷔 1주년 기념 온택트 팬미팅 다니티스트 개최한다.